묵도하심으로 다함께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벽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행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 감정과 내 생각의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영적 방향을 잡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치유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도전하여 복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예배 성공을 위해 방해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도 분노가 나고 또 형제와의 불화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한 후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목적이 아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은혜받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 매일매일 삶의 성공이며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예배의 축복 속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2, 3, 7 제자여 24 제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행복입니다 본문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자녀가 가장 먼저 받을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문제가 넘쳐나는 한 주간을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창세기 3장으로 사단이 예수님이 죄를 마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놓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되고 일시적인 행복 육신의 정욕과 이생과 안목의 정욕 속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쫓아 살도록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성공을 우선순위 두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잃고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사단이 늘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도록 예배서서 6장 12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 영적 싸움을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냥의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직장과 또 산업의 현장에서 학교와 학업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되어지고 잘 나가고 잘 벌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실패하고 망한 이유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된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현실에 다급함을 느껴서 제사장이 제사장인 사물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림으로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의 실패가 결국은 인생의 실패가 되어졌고 후대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본주의를 쓰는 잔머리 굴리기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몸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어지면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민족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지금의 어려움과 또 질병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잃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은 예배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드림으로 영적 정성기를 누리는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니스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걸림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와 불화입니다 분노는 일시적으로 한 번 화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를 말합니다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제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5장 22자를 보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면 공예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라 이 말은 히브리 욕설인데 속이 빈 놈 미련한 놈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놈이라는 바로 욕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막말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에게도 막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분노가 결국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온인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때 가인이 모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동생인 아벨에게 돌림으로 돌로 쳐 죽이는 분노에 사로잡혀 최초의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결국은 자신 뿐만 아니라 남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원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씻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와 화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23절 24절에 분노와 불화의 문제를 예배로 연결시키셨는데 재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하십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함옥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인데 저 인간이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서로 핑계되어지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함옥재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함옥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함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 또 지역 안에서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바로 이간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오해하게 만들어 시험에 들게 하여서 온레스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장 2장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말씀으로 길들여져 복음체질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공동체의 온리스가 되어집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또한 서로를 살리며 함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에게 내적 외적으로 걸림돌들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함옥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가정과 송도 간에 관계 속에서 확산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24제자로 서식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0개명은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고 또 5개명부터 10번째 개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그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1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제2개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성기지 말고 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참된 예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우상이 아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제3개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거짓되고 헛된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4개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예배의 날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지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일펴나가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언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단임 목사님과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종식이 빨리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려 날마다 매시매 문 매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24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237의 참된 복음을 위하여 전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로 증가하는 성교자적 사명 전주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렵고 전세계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영적인 육적을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일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인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생명 살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람미한테들이 서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 sürec치는 우리 바로 믿을 수 bul